오늘 할 게임은 이게 뭔 게임이요? 몰라 드라이버 하는 게임인데 공포 인티 게임 2위야 어 뭐야 누가 드라이번데? Because I don't want to go over to my car So if you could pick up the rappers and throw them out That'd be great I'd appreciate that Thanks 해석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푸시 녹음을 따야 되나? 어 좀 어색한데? 물? I didn't put anything in it. Don't worry. 아 좀..둘이만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어색하기도 하고.. 좀..좀..그런데요.. 웅폭게임 맞아요? 아 좀..어색한데.. 아니 뭐 선택지도 안줘 아무것도 안줘 그리고.. 이 새끼도 어색해하잖아 아니 나 뭐..뭐야 나 지금 뭐..소개팅하는거야 뭐야? 아..아..예..아..예.. 다른 데 보고 있어.. 스모킹? 스모킹? 음.. 씨그렛.. 미..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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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그냥 닥치고 가줬으면 좋겠다 약간 택시 탈 때.. 그런 느낌인가? 우버 느낌? 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라.. 핵시에서 그런게 있어 약간 어색하게 말하는데 말도 잘 못하시는데 말도 잘 못하시는데 계속 말 걸시는 분이 있어 말이라도 잘해줬으면 상관없네 뭐 이상한걸로 분위기 깨고 막 정치 얘기하고 좀 그래.. 좀..어..어색하네 갑자기 낚시 얘기요? 예? 아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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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낚가리는데? 하하하 게임하고 낚가리는 경우 처음 봤네 나 하하하 하하 하하 하 이게 진짜 심리적 공포인가? 하하하 하하하 아휴 하하하 orc 하하하 하하하 아니 난 대답도 하는데 왜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아저씨 자는데 시끄러워요 대체 뭐 하는 게임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새끼는 왜 공포 게임이나 올린 거야 진짜 그런 이유로 심리적 묘사로 적어낸 건가 아 진짜야 이게 이 게임이 이게 맞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정말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냐고 공포적인 요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 진짜 이게 끝인가 무슨 교윤을 말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쁜 아저씨 따라가지 말고 차 탔는데 아저씨가 사탕 주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쫓아가지 말고 조금 택시기사님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안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목적지가 어허허허허헣 아니오 그래 em